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은 저희 DC카페에 회원한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아무리 가변 스프링을 수많은 영상에서처럼 후동을 하려 해도 좀처럼 되진 않습니다. 정말이지 4달동안 혼자 끙끙 알고 있었는데요. 이젠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 가변 스프링 구동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저 파일을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첨부해주신 파일은 이 파일인데요. 현재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이 구동이 되어야 되는데 구동이 안된다는 그 말 같습니다. 우선 모양 트리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하신 것 같은데 어셈블리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한 다음에 구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눌러봐도 구동이 안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오류가 생기네요. 보통 이렇게 스프링이 구동이 안되는 것은 저 스프링이 거의 전보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어셈블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간단한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 스프링 파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전에 이분이 배치한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배치되어 있죠. 그림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준이 되는 부품을 배치하실 때는 꼭 원점에 딱 맞게 배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배치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변도 제대로 체크를 하셨고 다 제대로 됐는데 스케치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스케치가 되어있죠. 여기 스케치가 되면 안되고 이 끝 중심에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스케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제가 저 치수 그대로 한번 다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두 점 칠싹히 그려주시고요. 중심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형식에서 중심선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선 선택하신 다음에 구성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요 끝에 이런 식으로 딱 찍었을 때 원을 한게 그려줍니다. 이 원의 지름값은 이제 여러분 4mm 였습니다. 아 4mm 였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값은 얼마였냐면 이제 40이었습니다. 그 다음 스프링 높이 값은 얼마였냐 50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0을 입력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꼭 연계 치수를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모형트리에서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이 가벤을 콩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란 화살표가 생기실 거예요. 이게 콩 여러분 가벤으로 체크가 돼야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에 왼쪽 위에 보시면 코일이라고 있죠. 이 코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동작 밑에 보시면 방법이라고 있죠. 이 방법은 회전 및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은 7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높이인데 높이를 열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50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현저기 스케치도 50이죠. 여러분 이 50 치수로 이런 식으로 콕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치수가 연동이 돼서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스프링이라면 구동을 하면 이 숫자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연동이 돼서 서로서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얼추 완성이 됐는데 모형 트리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가시성이 있습니다. 가시성을 이런 식으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형 트리에서 원점 눌러주신 다음에 엑스드평면이 있죠.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위쪽에 보시면 형상투형이라고 있는데 눌러보시면 여러분 아래쪽에 절단 모서리 투형이 있습니다. 절단 모서리 투형 눌러주시고요. 절단 모서리 투형을 다시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 이런 식으로 보면 절단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돌출 눌러주신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해 줍니다. 방향은 반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관통 있죠. 전체 관통 눌러주신 다음에 차지파울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날아간 게 보이실 거예요. 위쪽에 보시면 작업핏의 이런 평면이 있을 겁니다. 평면을 누르신 다음에 원점에서 어디를 찍냐 XY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 선 있죠. 여러분 이 선을 이런 식으로 가져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핏이 잡힐 겁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90도 회전되면서 이 위의 선에 딱 맞게 이런 식으로 작업핏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작업핏이 생성됐을 겁니다. 그러면 생성된 작업핏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절단 모서리 투형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돌출 단축키 1을 누릅니다. 돌출에서 거리값은 전체 관통이고 그 다음에 차지파보를 빼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날라가면 안 되니까 방향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대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쪽도 이런 식으로 날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핏은 지금 사용을 다 했죠. 그럼 어떻게 꼭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을 이런 식으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스케치 있는 건 아직까지 가시성을 꺼주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벼운 스프링이 완성이 되었는데 좀 밋밋해서 재질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시면 재질창이 있습니다. 이 재질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크롬 연마가 있을 겁니다. 이 크롬 연마를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부품 선택해 주신 다음에 크롬 연마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쁜 스프링이 완성이 되었죠. 아주 반질반질하죠. 자 그럼 완성된 스프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드 이런 식으로 IPT 파일로 저장을 우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 파일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조립은 어디서 한다 스탠다드 IAM입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 눌러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 되는 부품 파일 여러분들이 드래그로 이런 식으로 먼저 던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부품이 들어오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들어오죠. 현재 뷰를 보시면 아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와죠.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딱 맞게 들어와셔야 돼요. 그림자랑 제가 반사각을 켜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평면에 맞게 딱 맞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또 조립을 해볼 건데 그 다음 조립할 부품인 스프링 누름을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모델링한 가벼운 스프링도 한 개를 또 이런 식으로 던질게요. 자 그럼 우선 이 누름새부터 제가 조립을 해야겠네요. 이 조립이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야겠죠. 돌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 조건 배치를 합니다. 이건 메이트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런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되니까 이제 메이트를 한번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 눌러주시고 이 윗면이랑 아랫면이랑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 거리값은 제가 우선 임의로 50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밑에서 아래 위까지 딱 이렇게 50mm가 띄워진 겁니다. 모형 틀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스프링 누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 조건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이트가 50mm이니까 50mm 띄워진 거고 이거는 30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제 30mm가 띄워진 겁니다. 이 아랫면에서. 만약 이 스프링 없이 구동을 한번 해보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드라이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50mm 끝을 얼마까지 할까? 그 말인데 끝을 제가 0으로 해볼게요. 0으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동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50mm를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만 왔다 갔다 만들고 바로 이 스프링이 같이 구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스프링을 이제 여기다 조립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스프링을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꼭 뭘로 바꾼다? 가변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속 조건 눌러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중심선 있죠 여러분? 이 중심선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이트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세요. 그 다음 다시 메이트로 이 스프링의 윗면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홈이 있죠? 이 홈 이런 식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딱 붙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래쪽부터 붙여야 되는데 이제 조금 떨어져 있죠? 근데 너무 찍기가 불편하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현재 여기 보시면 이 메이트 있죠? 이 값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려줍니다. 저는 70 정도 바꿔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위에 더 올라갔죠? 그러면 다시 구속 조건 실행시킨 다음에 이 아랫면 선택해주시고요. 이 아랫면 스프링 아랫면 선택해주시고 이 안쪽 아랫면 이런 식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되는데 만약 이 적용을 눌러서 제대로 구속 조건이 됐다. 그럼 이 스프링이 딱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러가 나면 붙지를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스프링 모델을 잘못하셨던 거 아니면 나머지 구속 조건을 여러분들 잘못 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눌렀을 때 딱 이렇게 조금뜨면 제대로 구속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다 한 다음에 이 스프링이 켜져있는 이 치수 가입성을 꺼주시면 됩니다. 스프링 IPT에 들어가신 다음 현재 스케치 공유가 되어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조립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현재 여러분들이 누르신 다음에 이겁니다. 메이트 이걸로 구동을 시킬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드라이브 눌러주십니다. 시작값을 60, 끝을 20으로 하면 아래쪽으로 얼마 40mm가 내려오는 겁니다. 플레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변 설정을 점검하십시 이런 식으로 뜨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근데 여기 보시면 가변성 구동이라고 있죠? 이걸 체크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 엄청나게 스프링이 구동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뿡! 없어지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가 아래쪽으로 40mm를 내놓는데 이 스프링이 더 내려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스프링이 두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다 그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끝을 한 30mm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30mm가 내려오죠? 자 근데 에러가 안 나죠? 왜냐면 현재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남잖아. 이건 말이 된다 뭐 그 말이지? 그 다음 다시 위쪽으로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링이 구동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 역시 인벤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구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이제 랜데링을 거실 분들은 환경에 보시면 인벤드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이 인벤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동을 한 개 한 개 다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유튜브 강사 몇 번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만 한 달 길게 넘어 세 달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가벤 스프링 오류 해결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화시험에서는 여러분 이런 뭐 어려운 스프링 구동이나 어셈블리는 당연히 안 하지만 실무에서는 꼭 필요하고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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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